심장 수술 과정에서 이제 모니터링과 관련된 카듀플레지아 딜리버리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주입 방법과 압력이 중요하게 될 텐데 주입 안테그레이드 프로텍션, 마이오카디움을 프로텍션 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카듀플레지아를 이용한 심장의 이완을 통한 마이오카디얼 프로텍션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건 크게 프로텍션의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콜드 블러드 카듀플레지아를 이용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하게 되는데 하나는 기계적인 메케니컬 프로텍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케미칼 프로텍션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 메케니컬 프로텍션의 경우에는 이제 콜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심근에서의 산소 소모량을 이제 감소를 시키게 됩니다. 이래서 산소 소모량을 체온으로 인해서 감소시켜서 프로텍션을 시키는 방법이고 하나는 이제 케미컬, 가장 케미컬로 사용되는 게 포타슘인데 이 포타슘을 이용해서 심근을 이완을 시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소의 소모량을 이제 줄이게 되는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되고 대부분이 이제 콜드, 블러드, 카듀플레지아나 아니면 카듀플레지아의 종류는 크리스톨로이드 이제 크리스톨로이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콜드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심근에 이제 프로텍션을 이제 진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듀플레지아의 솔루션이 이제 펍슘이스트에 의해서 이제 이제 딜리버리 될 때 여기에서 플로우라던가 그 다음에 프레셔 그 다음에 온도가 이제 모니터가 이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듀플레지아를 주입을 하기 위한 이 소모품 뭐 이런 것들에는 다 이런 이 온도라던가 이 프레셔를 특정할 수 있는 이런 그 위치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플로우 펌프를 이용한 플로우에 따른 프레셔와 이제 온도 주입 온도 등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주입을 해야 되는 거고 딜리버리 시스템과 이제 캐눌라를 통해서 이제 프레셔 드롭에 의지를 해서 이제 에올틱 루트 프레셔는 이제 모니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레이트를 맞춤으로써 이 적절한 이 레벨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카듀플레지아에서의 주입 방법은 크게 이제 안테그레이드 방법과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방법이 있는데 이게 크게 가장 이 두가지가 크게 나눠질 겁니다. 안테그레이드 방법은 이제 에올틱 루트를 통해서 이제 안테그레이드 방향이 정방향 그 순방향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에올타가 이제 열려 있을 때 뭐 abr 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가지 다이섹션을 수술한다던가 이런 경우에서 이제 에올타가 열려 있을 때 이제 오스티아 로 이제 코로나리 오스티아 로 직접 다이렉트로 주입을 하게 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루트의 경우에는 이제 뭐 에올틱 루트 이제 캐눌라를 이용해서 카디오플레지를 주입을 하게 되고 코로나리 오스티아에 직접 주입하는 것은 에 이제 뭐 라이트와 레프트가 있을 때 이쪽에 이 이제 이 오리진의 카테타를 각각 이제 삽입을 해서 이제 주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아 수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트로그레이드 경우에는 아 이제 코로나리 사이누스 이제 이게 라이를 여는 수술에서는 뭐 코로나리 사이누스가 바로 보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라이에 펄스트링을 해서 이제 카테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리 사이누스에서 코로나리 사이누스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발룬을 시켜 가지고 리트로 역으로 방역으로 이제 카디오플레지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리트로그레이드로 카디오플레지를 주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드레인되는 장소는 코로나리 오스티아 쪽에 나오게 됩니다. 에올틱 루트 에올타에 이제 코로나리 오스티아에서 이제 드레인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입을 보통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주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압력 압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보통 안테그레이드의 경우에는 이제 뭐 코로나리 아테리의 디지즈가 스테로시스가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레벨의 압력보다는 상승을 하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안테그레이드는 이 플로우는 보통 200 에서 300 사이에 정도의 이정도의 플로우를 주게 되고 여기에서 압력 여기 압력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펌프에서 형성되는 압력은 100에서 보통 120mm 머큐리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이제 루트에서 루트의 캐놀라를 이용해서 이 카디오플레저를 주입을 하기 때문에 이 루트에서 받는 압력은 이제 60에서 80mm 머큐리 정도가 되는데 이 안테그레이드로 카디오플레저를 주기 전에 이제 acc 이제 온을 하게 되는데 이때 acc 온 할 때 이제 플로우를 플로우를 다운시키게 됩니다. 플로우 다운을 하게 되면 이제 에울타가 좀 소프트해지고 이제 크로스 클램프를 하기가 좀 더 용해지고 이제 에울틱 루트에 카테타가 들어가 있고 이제 카디오플레저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좀 한번 이 한번 확인해야 될 사항은 이 카디오플레저를 주는 단계에서 이 플로우 다운을 시행을 하게 되고 이 플로우 다운 과정에서 드레인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코로나리 사이누스에서 드레인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카디오플레저를 주입을 할 때 이 에울타에서 들어가는 압력과 코로나리 사이누스에서 이 걸리는 압력에 이 디퍼런스 디퍼런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카디오플레저를 더 배액이 잘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니케이지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제 스탠드 3 될 때까지는 플로우를 이 잠시 좀 낮춰 놓는게 카디오플레저를 원활하게 이제 마이오카디움으로 주입이 되는데 에 이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리트로그레이드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rcsp 캐놀라 라고 해서 이제 보통 매뉴얼발론과 이제 오토발론 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되는데 대략 뭐 15프렌치 정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때의 플로우는 보통 100에서 150 리터 퍼민 이제 이 정도의 플로우를 유지를 하게 되고 너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압력은 보통 이제 펌프 에서는 이제 한 60에서 보통 100 정도 걸리는데 이 루트 에서는 카디오플레이드 카테타는 거기에 이제 압력을 재는 게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이누스에서 걸리는 압력은 20에서 30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제 그 혈관의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압력이라는 이런 게 카디오플레지아 를 주입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그 모니터링이 될 거고 만약에 압력이 트로 그레이 안테그레이드의 경우에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고 코나리 사이누스 코나리의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플로우를 왜 200에서 300 정도의 이걸 주느냐 카디오플레지아에서 안테그레이드에서 각 장기별의 현류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각 장기의 현류량이 코나리로 들어가는 플로우 가 이 정도 됩니다. 그 전체 카디약 아웃풋에서 이 코나리 들어가는 플로우 가 이 정도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정도에 맞게 이제 플로우를 주게 되고 그때 형성되는 압력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의 압력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 솔루션을 직접 이제 코나리 오스테아 로 주거나 아니면 코나리 사이누스로 리트로그레이드 하게 이제 딜리버 할 때 이 프레셔 모니터링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이것이 과도하게 높은 프레셔에 의한 티슈 데메지를 피하고 적절한 캐눌라의 위치를 이제 확신하기 위함입니다. 이 rcsp 캐눌라를 이용해 코나리 사이누스에 이제 삽관이 되어 있을 때는 이때는 압력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압력이 잘 안걸리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 코나의 사이누스에 정확하게 발룬이 잘 안되어 있어서 위치가 부정확한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이제 플로우를 100 이라고 100 정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을 때 20에서 30 이내에 걸린다 그러면 적정한 압력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하로 걸린다거나 이러면 캐눌라가 위치가 좀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심장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수술들 같은 경우 캐비지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그 카테타의 위치가 이제 잘 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고 어떤 카드플레자의 캐눌라는 세컨 프레셔 모니터링 라인이나 루맨을 통해서 이제 인퓨전 프레셔를 직접 측정 가능합니다. 이게 보통 rcsp 캐눌라들이 다 이 프레셔를 측정하는 게 있고 이제 발룬을 하는 게 있고 오토발론 매뉴얼 발룬의 경우는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되고 이 에올틱 루트 프레셔가 이제 직접 측정되지 않는다면 이제 에올틱 루트 프레셔는 이제 카드플레자 라인 프레셔에서 이 딜리버리 시스템에 이제 프레셔 드롭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200에서 뭐 300 정도의 플로우를 안테그레이드로 주고 있을 때 이때 압력이 펌프에서 100에서 이제 120 정도의 이 밀리미터 머큐리 정도의 압력이 걸려야 되는데 플로우와 압력과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점은 이제 루트 프레셔를 측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심장이 이제 멈추는 이 케이지의 이제 모양을 좀 봐야 됩니다. 잘 들어가고 있다면 이제 ST가 ST가 상승을 하면서 점점 하트레이트는 느려지고 나중에는 이제 스탠드 스틸이 되는 이제 이런 이 형상을 정상적인 형상을 이제 보이게 될 것이고 이 카디오플레자 이제 솔루션과 이 마이오카디움의 온도 이 모니터링은 적절한 카디오플레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인퓨전에 대한 가이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이오카디움의 이제 온도는 보통 15도 이하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제 콜드 이제 카디오플레자를 주입을 해서 그 양은 보통 이 뭐 이니셜에는 뭐 30ml 킬로그램당 뭐 이렇게 주기 보통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렇게 준다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서전에 따라 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이오카디움의 온도를 이제 15도 이하로 떨어뜨려서 이제 케미컬과 메케니컬 이 어레스트를 이제 유도를 해서 이제 프로텍션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제 만약 인터미턴트하게 카디오플레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뭐 룸 온도나 이런 거 원인으로 인해서 이 마이오카디움의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터미턴트하게는 20에서 30분 정도의 간격으로 인터바를 가지고 이제 카디오플레자를 주입하는 보통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되고 뭐 이제 HDK솔루션이나 뭐 이제 세포 뇌을 내와 세포 외를 익스트라이제와 인트라를 비교를 했을 때 HDK솔루션은 이제 인트라 셀룰라에 작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좀 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원샷에 주입을 하게 되는 거고 익스트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시간에 따라 주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디플레저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마이오카디움 프로텍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카디플레저를 압력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